안녕하세요 오늘은 안국동에 있는 1월카츠에 다녀왔습니다. 1월카츠는 일본식 돈가스를 만드는 곳인데요. 1월카츠에 오시려면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횡단보도를 건너신 다음에 헌법재판소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1월카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1월카츠 앞에 주차하면 과태료 바로 물게 되거든요. 인근에 있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제일 가까운 곳은 안국역 라인의 해영빌딩이라는 곳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주차여금 조금 대시면 되고요. 1월카츠는 원래 종로구 개동에 본점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되고 맛이 있고 손님들 평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국동에 안국점도 오픈을 하셨어요. 오전 11시 반에 문을 열고 9시까지 합니다. 라스토더는 훨씬 이르니까 여유있게 오셔야 되고요. 이곳이 줄을 항상 쓰는 곳인데 다행히 캐치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어서 예약을 걸어놓고 다른 데 갔다 오셔도 되겠죠. 밖에서 보면 이런 디자인인데 우리가 여행가고 식당 갈 때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곳에서 어떤 사진을 찍고 얼마나 예쁜 곳을 방문하고 오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럴 가치는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조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방 쪽이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감에 더해서 안심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잘 맞는 그런 식당이죠.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안에 지거운 분들은 정말 정말 친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는 맛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만족하시게 될 거예요. 실내 자석들은 2인석 4인석 되어있고 벽에는 옷걸이가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을 걸 수 있고 또 짐을 널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여행 가보시면 아무리 작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짐을 널 수 있는 곳과 옷을 걸 수 있는 곳들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럴 가치가 그런 느낌을 좀 주네요. 이 녹찬물인데요. 저는 좋아하는데 호불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메인 메뉴인 히레카츠하고 로스카츠를 먹으러 왔습니다. 히레는 안심 부분이고 로스카츠는 등심 부분인데요. 원래 조금 특별한 게 히레카츠라고 되어있죠. 엄청 부드러우니까. 근데 이 집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로스카츠가 맛있는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돈까스 맛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레카츠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비주얼입니다.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 빨간 게 지금 안 익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 돼지고기는 예전과 달라가지고 마치 소고기처럼 적절히 익히고 안에는 저렇게 육즙이 가득한 모습, 붉은 빛이 돌아도 전부 다 익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식 돈까스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튀김을 아주 적절하게 바삭하게 만들고요. 안에도 고기가 원래 갖고 있는 식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육즙을 잡는 게 전문점의 특징이죠. 안심의 특징은 기름기가 별로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퍽퍽하지 않고 고기가 부셔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입에 넣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살코기가 부드러울 수 있나 하는 느낌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충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돈까스 집입니다.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소금하고 와사비를 올려서 드실 수 있고요. 돈까스를 찍어 먹는 소스 이렇게 세 가지를 적절하게 곁들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특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상로스카츠인데요. 그냥 로스카츠하고 상로스카츠는 좀 달라요. 보통 한국은 특이나 상이 붙으면 양이 많은 정도를 말하지만 여기 상로스카츠는 부위가 등심의 윗부분하고 가브리살 쪽이 약간 포함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예 다른 종류의 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매진이 빨리 됩니다. 저희는 7번째 팀으로 들어가서 다행히 품절되지 않아서 먹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시키실 수 있다면 가격 차이가 3천원 차이잖아요. 양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상로스카츠를 시켜보시고 나서 맛이 어떤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심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안심맛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저 윗부분 때문에 느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개인 기호상 그러신 분들은 일반 로스카츠를 시켜드시면 되겠습니다. 일식 돈까스 전문점 가보시면 히레카츠랑 로스카츠를 많이 운영하는데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지방에 이런 거 비스무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게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게 바로 특히 이 로스카츠입니다. 이 등심 부분이 두툼하게 들어오는데 안심과 같은 식감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뻑뻑한 느낌이 드는 게 대부분의 가게에서 준 로스카츠거든요. 그래서 안심으로 만든 히레카츠는 먹을 때 야 신기하다 이러면서 먹는데 로스카츠를 시키면 거의 무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뻑뻑한 걸 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일월카츠는 히레보다 로스카츠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살코기 부분도 부드럽고 위에 있는 지방 부분은 당연히 고소함과 쫄깃함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등심 로스카츠가 맛있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여기 일월카츠 오셔서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웨이팅이 워낙 많아가지고 오래 기다릴 것 같은데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테이블링 앱 걸어놓으시고 주변에 북촌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맛있는 로스카츠 드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우 청결하고 매우 깨끗하고 맛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후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